양주시의회가 로컬푸드 사기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두 차례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관련 의원회 내한 날카로운 질의가 사라지는 등 개쉽고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GTX 등 교통망 개선으로 동두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의정부와 양주도 상위권에 올라 경기 북부지역 전체가 GTX로 인한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 북부 최초로 양주시에 수소연료전지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충전소가 설치되면 양주시는 인접시군과의 접근성을 살려 경기 북부 수소전지 거점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기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양주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두 차례 신문조사를 했습니다. 신문에선 시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 소속의회 의원에 대한 질의는 날카롭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물건을 댔다가 납품 대금을 못 받은 농민은 150여 명. 피해액은 1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낮 여름 그 하우스 안에서 땅 흘려가면서 만든 오이가 이겁니다. 이거 하나가 천원이에요. 오이 한 개는 200원이고. 근데 이거 천만 원씩 띈 사람들은 오이 5만 개를 해야 이게 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농사꾼들의 애환을 알고 계셨는지. 이 밖에 투자금을 날린 주주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매장 임차인들의 피해까지 더하면 총 피해액은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했던 것일까. 아니 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문서로다가 센터에 내려보낸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로컬푸드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좀 먼저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활성화하는 물건들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양주시가 법인 측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두고도 지적이 나옵니다. 보조금을 줬으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철저하게 책임 없다 자기네는.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건립에 1등 공신인 동시에 특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홍성표 민주당 의원. 의원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석에 앉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죄송하지만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은 농민들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홍 의원 종중당에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선 이유를 물으니. 그러면 여러 가지 여러 분의 건물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종중 건물에 로컬푸드 건물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종중당에 매장이 들어선 이유는 모른다면서 이해충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제 종친에 건물을 짓는 건 알았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 어떠 짓는 건 알았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 그게 로컬푸드가 그리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장소 좋고. 그런데 보니까 새도 그렇고 보증금 보니까 좀 저렴하게 얻은 것 같더라고요. 딸이 이호전 매장에 꽃집을 얻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합니다. 너 애를 키우는데 가잣값으로도 하려면 여기가 또 팔려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인천사입니다. 인천사에서 매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요만 원께 3천 원짜리 5천 원짜리 써놓은 게 우리 딸 문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매매 계약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의원들의 추가 질의는 없었습니다. 양주시의회 로컬푸드 조사특위는 오는 25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에 핵심 당사자로 알려진 김 씨 부부가 잠적한 상황에서 정확한 책임 소질에 따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특위 활동이 마무리돼가지만 제 식구 감싸기, 맹탕 조사 이 두 가지 꼬리표를 떼어내기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동두천시가 올 들어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동두천시가 10.93%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정부시는 10.19%로 3위, 양주시는 8.58%로 6위를 기록하는 등 경기지역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6.59%로 인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의 이같은 아파트값 상승은 GTX 등 교통망 개선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 북부 최초로 양주시에 수소연료전지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양주시와 시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 주식회사 코아이젠과 수소연료전지충전소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전소는 국비 42억 원 등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회천농협 주유소 부지에 조성됩니다. 양주시는 충전소가 설치되면 의정부와 동두천, 포천 등 인접시군과의 접근성을 살려 경기 북부 수소충전소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포천 관문 축석고기에 세워진 전두환 공덕비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지난 17일 간담회를 갖고 전두환 공덕비로 불리는 호국로 기념비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철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당 기념비는 1987년 12월 국도 43호선 의정부에서 포천구간 완공 기념으로 설치됐습니다. 전두환 공덕비는 올 하반기 철거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가 이전 무효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공공기관 노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소송은 의미가 없다며 무효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법적 다툼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소송을 취하했다며 이전 반대 움직임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소 취하 결정의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적인 갈등이 끝난 만큼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금교육 등 다양한 방향에서 전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 최혜숙 가정분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분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까지 7개월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신다고요? 네, 보육 현장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최근에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해서 신뢰받는 보육 현장이 되도록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슬로건 제목이 아동학대 예방 금쪽 처방전 의정부시 가정어린이집의 해답이다 라고 설정을 해주셨는데 또 다양한 활동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네, 슬로건은 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농산물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 직원들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연계를 통해서 영유아들의 인권존중 활동과 부모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듣기 선금모금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동구매 수익금 일부와 선금모금액은 학대 아동을 위한 쉼터와 일시보호소에 후원할 계획입니다. 네,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학대 아동을 돌보는 일까지 도맡아하게 될 텐데 이번 캠페인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내다볼 수가 있을까요?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님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어린이집의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취약 아동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때문에 현장 교사분들의 고민과 또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학부모님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보육현장은 다양한 놀이와 다양한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가정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일부에서 나타나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한 오해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보육현장을 신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좋은 부모자녀 관계 형성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 최혜숙 가정분과장이었습니다. 27개의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에 대한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소영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민자, 이필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6개월 동안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을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요금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는 경기도 1호 민간투자도로 사업으로 지난 2008년 개통 후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보다 6배 높은 금액으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할 예정이며 도내 다른 민자도로의 요금 상황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7개 다리 중에 유일하게 한강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잘못됐고 여러 부분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특위를 구성해서 꼭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4.16 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의원들은 4.16 민주시민교육원 운영 계획을 듣고 학생이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했으며 6월부터 실시되는 시범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또 현안사항으로 제기된 대형버스의 주차 문제, 시설관리직 증원 등 민주시민교육원이 활발히 운영되기 위한 다양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 재정 등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업관을 방문한 의원들은 단원고 2학년 교실 10개 반과 교무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현장을 살펴보며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하는 장소로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인력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마 이 공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오히려 코로나 시국이라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가 18일부터 시내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수도권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연장으로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노래연습장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달 관할경찰서 협조를 받아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를 단속했으며 총 2건의 주류판매와 반입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주류 반입 및 판매, 접대부 고용 등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5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직후 메스꺼움과 오한 등의 증상을 겪다가 1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평소 건강했고 올 초받은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연관성의 입증을 환자나 유가족에게 전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걸 당국이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집단 면역을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